매실, 장아찌요. 아, 이 다 매실, 이 다 매실, 장아찌니까? 네. 왜냐하면... 그게 딱 팍스! 누나, 장사하세요, 이거? 아니야. 이렇게 오늘 왔잖아요. 그러면 뭐 지원 씨는 매실, 장아찌, 유인 씨는 뭐... 이렇게 하자고. 내샤 받쳐서 들어주면 안 될까요? 내샤 받쳐서 들어주면 안 될까요? 이거를... 몇 정도? 네. 삼성에서 선물해 주신 꿀. 우와. 우리 싸주셔서 이걸 다 준비했대요. 아, 진짜? 원래... 원래... 아니... 식기 사업 하는 거 아니고요, 식기 사업? 아니, 안 돼요. 저는 얘는 뭐... 집구리를 육수내면... 7월 생이세요? 저요? 입력 5월 생이잖아요. 근데 왜 생일이 7월 5월? 아! 그날 담궈서 해놓은 거. 아, 얘 생일? 얘도 얘 생명 주는 거예요? 네 생일이다 해서 생일... 100일 정도 됐을 때 던져내고 에피스, 에피스에 따라야 되니까. 이것도... 아, 참기름. 좀 튀겼는데... 안 끊을게. 왜, 왜 여기 소금을 안 했느냐? 빨리, 빨리 변할 수 있으니까. 소금이 밖에... 소금에 박아놓으면... 병 밖에 해놔도 소금이 역할한다고요? 그렇죠. 이거 하나씩 잡으면 됩니까? 이건 제가 할 거예요. 왜냐하면 막 먹다가 쓰시고 가면 안 되죠. 이것도 얘네 가다 보니까 게임인 줄 알지? 이렇게요. 이렇게요. 일단 큰 대형 냉장고만. 하나, 둘, 셋. 김치 냉장고까지 네 개가 일단 저장구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네. 아니 심지어 업스용 냉장고야. 김, 나홍 씨의 심장구입니다. 이 집에. 심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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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게 지금 고도도입니까? 매일점이니까? 아니요. 뒷포리. 국물 내는 뒷포리. 저희 집안에 비법? 유명한 비법.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중충하고 막 끌적거리고 이런 날도 뒷포리로 육수를 내서 정말 이렇게 장북 수 끓여 먹으면 안 기겨요. 뒷포리? 뒷포리. 비가 파랗다는 경상도죠? 뒷포리. 뒷포리. 여긴 다 생선인가 봐요, 난. 멸치랑 준비했어요. 멸치하고 준비했어요. 거의 국물 내는 용기에. 그게 뭐예요? 도루묵? 네. 도루묵? 도루묵, 도루묵. 한 살이 다 먹고 이거 밖에 없어. 도루묵이 무기 아니야? 생선이에요? 도루묵어 하여라 그 유명한 생선. 무긴 줄 알았어, 선생님. 아... 생선이 아니야. 진짜 거 같다. 아니요. 도루묵 모습이 제일 되게 많이 JOSH에 대해. 이거 한번 진심 무기인 줄 알았어. 도둘이 무기인 줄 알았어. 도둘이 무기인 거야. 선배님, 이 위에는 다 생선인 거예요. 네, 그렇죠. 여기는. 여기 생선 맛, 생선 맛. 밑에는 뭡니까? 밑에는 장아찌이 있고요. 장아찌이니까 공치라든지 당귀, 마늘. 마늘 좀. 고추도 있네. 네, 고추도 있고. 아, 고추 좀. 저희 고추 저기에 담그고 있는 매실장아찌 같은 경우 굉장히 아삭하고 인기가 많아요. 지인들 사이에서. 매실장아찌이요? 아니, 이 꼼치 이것도 맛있어요. 아, 고추 지금. 우와. 식판이 있어, 사람이 잘 안 돼. 아, 공치 이거. 우와, 대박. 식판과 손님 올 걸 대비해서 호동아닙박과. 우와. 반사 조심해. 조심. 젓가락으로 딱 드시고 이 젓가락은 옆에 놔두세요. 그래서 여기 또 들어가면 안 되지? 안 돼요. 그건 제가 용서 볼게요. 자신 있는 거예요? 누나 이거. 돌은 왜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아, 눌려. 눌려지라고, 눌려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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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쪽씩 한 개씩 덜고 맛을 보세요. 자요. 진짜 맛있겠다. 자, 먼저. 이 집의 자랑. 매실. 제가, 제가 하나씩 다 드릴까? 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돌려 깎아야 돼요. 그냥 슥슥 썰면 성의도 없고, 돌려 깎았을 때 왜 더 아삭할까? 아, 이상해. 돌려 깎은 게. 한번 드셔보시고. 이게 다 일인데, 이거 하나하나 봐. 어때? 시큼하게 확 오는구나. 저거 매우 시큼해요. 이걸 얼마나 섞인 거예요? 이거 3년 됐죠, 이제. 이제 시작한 애들이 얘네가 있고. 아니, 3년 됐는데. 진짜 맛있다. 아삭감이. 네. 눈눈, 눈눈, 눈눈하지 않고. 아이, 그럼요. 제대로 간 건 없으니까. 맛있다. 맛있다. 꼼치 않아? 꼼치? 꼼치? 아, 진짜. 잘 어울리나? 아, 진짜. 이거 밥에다가. 응, 이따가. 잘못, 잘못 제게 하면요. 독, 독소 있는 콩립이랑 두 분이 안 가서. 아, 이건 또. 입맛이 또 향긋함이 또 달라요. 어, 꼼치. 어, 이거 진짜. 난 개인적으로 꼼치네. 이거 향이 너무 맛있죠? 아, 나는 근데 꼼치. 꼼치 1등이네. 사실 밥도둑 뽑으러 온 거거든요. 꼼치.